우리가 지금 너무 딸렸잖아. 연습하고 진짜 당일날도 진짜 얼마나 고생했니.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다 같이 뭔가 좀 어디 놀러 가고 싶었거든. 맞아. 또 쉬고 이러니까. 뭔가 게임이라도 하나 하자. 우리 어디 놀러를 못 가니까. 너네 마피아 게임 해봤니? 저는 한국말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브라질에도 마피아 게임 있어? 네. 거기 막 진짜로 막. 청 들고 이렇게 죽어서 퐁 하고. 저 브라질 수신입니다. 우리가 마피아 게임을 한 번. 핸드폰으로 할 수 있어요. 유나가 방을 만들어. 방 한번 보면 게임 시작하겠습니다. 오케이. 그쪽 뭐 하는 사람인데? 저도 시민입니다. 시민이세요? 저는 죽이는 거. 마피아 아세요? 마피아? 마피아? 저런 애들이 무서워. 저렇게 해맑게. 제일 무서워. 제일 무서워. 저 진짜 아니에요. 어? 뭐야? 뭔데 왜 나 살해했어? 기사 죽었다. 야 누구야 너야? 넌데? 그러니까 서로 몰리다가 그냥 너 죽어라 하고 죽인 거일 수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죠. 죽인 거 같아요. 다른 사람이. 네가 죽였는데? 전 아니에요. 말을 너무 잘하셔서 죽인 거 같아. 내가 죽였고.